미국 부통령 카멜라 헤리스가 2022년 9월 9일 666 날짜 잡아서 나사에 방문했습니다. 우주정거장과 실시간 통화를 했는데요. 실시간이라 마이크 선이 손을 파고 들어가버리는 컴퓨터 그래픽 실수가 나왔습니다. 우주정거장이 있는데 왜 초저화질의 흐릿한 영상만 공개하고, 또 마이크 선은 어떻게 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? 우주가 없기 때문에 조작을 했고, 조작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런 것 말고도 우주정거장, 생쇼 엄청나게 많죠?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우주정거장은 무조건 존재한다고 철석같이 믿는데요.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버린 우주판타지, 허상에서 깨어나야 세상이 제대로 보입니다. 감사합니다.